2시 뉴스입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2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네, 하지만 수도권 감염 비율이 사흘째 70%를 넘어섰고 사망 환자도 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안상우 기자입니다.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건 모두 1,927명입니다.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,36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. 충남 43명, 부산 69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어제 하루 56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2천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. 실제로 전체 국내 감염자의 수도권 발생 비율은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70%를 넘고 있습니다.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구 이동이 불가피한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다시 전국으로 유행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8명 줄어든 371명이지만 사망 환자는 5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 늘어 어제 하루 11명이 추가됐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2,945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건 1,62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.7%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